또 못하고? 개통 방심하고 이대로 나와도 좀 이따 멀쌤 우당타랑 해가지고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보자 그래야 되지? 안 떨어지게? 아까 줬던 건 줘봐 이거 괜히 잘랐네 아까 그걸 괜히 잘랐다 여기로 딱 묶어놨으면 되는데 그치? 응 야 어이씨 이거는 그냥 뒤에가 작동하는 게 있구나 이걸로 하지 말고 코드로 넣었다 뺐다 하게 테이프 줘 테이프 유리테이프 여기 앞에 내가 할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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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